하이 래 처음 소식 들은 날 그날 학교 안 했어요 나보다 킹콩 불쌍해볼까 이러면서 안 되는데 아직 도와줘 길거리 생활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나 저희가 임시 보호를 좀 하고 있으려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? 킹콩이 보낸 날 입양하는 날 손바닥 다 같이 옴긴 곰이 있어요 잘 가려서 춥지 않게 옷 사줬어요 옷을 샀어? 용돈가 나가지고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이게 이거, 언니. 이거 있어, 이쁘. 이거 신기하지? 아이고, 이쁜데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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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. 같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금방, 일쭉 해줄 거예요. 엄마, 우리 좀 키웠어요. 토마토 낑고아 잘 살지다 김아 열어가 엄마 모르고 쓰고 얘기해 이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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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죄인 된 것 같고 이렇게 며칠이 흘렀는데도 낑콩이 이름만 들어도 저렇게 음 임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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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연 임권은 아 진짜 저 목소리 진짜 헤어질 때도 넓게 꼼꼼하고 우세대 어떡해 우주마 나는 저희리 기억할 때 물렀어 어떡해 졌었어 애교는 엄마가 또 안고 울잖아 애교 안아줘 내가 킹콩이를 내가 기르고 싶었는데 킹콩이가 너를 엄청 찾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킹콩이를 너한테 도로 보내줄 테니 행복하게 네가 잘 기르고 아유 왜 왜 이제 왔어 어 어디 갔어 왔어 킹콩아 아유 좋아 집에 왔어 킹콩아 어디 갔어 왔어 미안하다 정말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많이 정성껏 아주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킹콩이 보내줘서 고맙고 잘 키울게요 ooo my his 모호 그 모호 킹콩이 그대 그 모호 위로 아들 사표 이중 구호